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산티아고, 페이튼, 잭슨, 알라니, 아마야리바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티아고! 아까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너무 귀여워요. 12. 한국어 브레이스 아, 학교예요. 수술. 수술. 아니면, 수술. 아니면, 수술. 아니면, 아껴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지금 우리의 미소니 사회에 있다면, 아파라고. 아파. 아파라고? 아파라고. 아-파. 아니면, 아파요. 고 예, if you say headache, you can say it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so you gotta say something 가 아파 for example abdomen, stomach 배가 아파 이가 아파 머리, 어깨, 무릎 어깨가 아파 okay, so or, 눈이 아파 sometimes you gotta add 이, 눈이 아파 or 팔이 아파 okay, so or, 손가락은 얄, 손가락이 아파 so please remember just 아파, 아파요 let's write in Korean circle is in first position shhh no sound only 바울 I couldn't say the wor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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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 so i know another 아 아 o is no sound and only counselor 아 파 아 어깨 아파 머리 아파 어깨 아파 손가락이 아파 아파요 여러분, 소니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연습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눈을 들어요.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아파 아파요 하자